검은 도끼림이네 엄태다 엄태 엄태다 엄태 엄태다 엄태 가자 가자 저격이다 저격 미스골트 프리비엣 미스골트 프리비엣 오케이 따라따라따따란 한조요 아이 진영이 형 잠깐만 진영이 형 빅체도 바꿔요 난 또 살았 아오키 희삼 엄태님 딜할래요 힐할래요 저요? 응 딜할래요 그럼 내가 힐함 그게 딜한다면서 왜 로드오그 같은게 있죠 거기에? 형 제가 이거 딜 아니에요 이러면 안아웃 가져가야 돼 신념을 위한 싸움 루시오 없이 해요 3탱이면 힐앓 루시오로 안되잖아요 안하러야돼 맞아 쁘 SKY 치킨 치킨 감사합니다 뚜뚜묻혀서 인물을 완수하자 아 불안한데 뚜뚜뚜 불안한데 살짝 우리 워낙 라인자리아 분들이 잘해서 저기 아예 뒤에서 휠러올게요 우리 비엣 승리의 주문 나 이거 지금 다시 떨어진다 아나 아나 맥크리 최대 돌았다 때려가면 되죠 아이고 아이고 막 수사 나 원래 아래서 싸우는걸 한쪽 공원 어 왜 앉았지 본 녀석 기피인데 비퍼 조심 나이스 컷 나이스 간호완보 나이스 간호완보 풍주신 시나님 힘내요 제발 라인님 아 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디바 디바 우리 기지하네 우리 기지하네 아이고 환조가 진짜 디바를 가져오네 도배하는 사람은 차단하면 돼 시나님 시나님 남자에요? 저분 목소리 개굴거에요 시나님 아 아 아 트레이브 아 아 뭐 하나 자요 루시오 딸피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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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안 돼요 힐 안 돼 힐 안 돼 뭐야 피 없어서 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신하님 목소리 엄청 불우연 남자분이 메듯이 한다고 여자라는 뭐지 살인개구리 힐 저 회복 좀 주세요 아 자리야 개피 아니야 자리야 중피야 메르시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넌 강해졌다 돌격해 나이스 너프 조심 네네네 나이스 저는 아나로 준다이 당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아나는 저게 그라고 나는 아나가 맥크리라고 오 내 아나는 맥크리야 어 미친 그래서 넘어진다 왼쪽 앞에 아나 적 자리야 궁은 몇이에요? 나 넌 강해졌다 돌격해 미안해요 아무나 줬어 일단 어? 여기 여기 망치 라인 개피인데 라인 개피 죽여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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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힐 나왔습니다 우와 넌 미카엘 자리야님 저거 뭐 자리야님 몇 퍼 해요? 자리야님 아뇨 아뇨 아 나이스 제이 오 개박 쩔어 마이크를 왜 안 써? 마이크 무조건 쓰는 게 좋은데 마이크 써요 여자라서 뭐라 하는 거면 그거 써요 리퍼 있네 물론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본질적인 해결책은 리퍼 아낙 바꿔 올 것 같은데 저 사요 크랙 들어온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파 아 또 죽었다 아 또 인정합니까 근데 우리 지울 것 같아 아 아 갓 저 인정합니까 하는데 하하하하 이겨야 한다 이거 이기면 대박이다 아 까비 어 뭐야 왜 님이 막음 개우 나인 루시우 피 없음 위쪽에 리퍼 탐 아 타이밍 봐 아 망치 아 아 아 이거 같이 가서 막읍시다 궁극기 충전 나이스 한 주 궁 루시우 루시우 1등 루시우 쟤네도 아나공 있을거에요 지금 맞아 좀 퍼져 좀 퍼져 좀 퍼져 어차피 한번 오게 될거야 오케이! 리퍼 잡음 리퍼 잡음 강해진 리퍼 잡음 오케이! 오케이! 리차 주님 나이스 레드시 안 죽어요? 나이스 쟤네나오니 야 하하하하 아워해줘요 내 시청자들이 이 신하님 다 여잔줄 알고 있어 리케드님 어? 승리의 주문 갑시다 비스쿨! 프리비엣! 좋아좋아 아아 엄태님 적팀이었는데 졌으면 내가 그 뭐야 원망했을거야 적팀이었으면 원망했을거야 적팀인데 시메트라 안했으면 원망했을거야 적팀인데 시메트라 안했으면 원망했을거야 오? 이거 자리아 인사하는거 이거 세나님 메르시가 재밌어요 세나님 메르시가 재밌어요 메이님 저 좀 올려주세요 이거 멈추지마 메이님 이거 한번 해줄게요 어? 비스쿨! 프리비엣! 나 좀 올려줌 올려줘 나? 저요? 아싸 라이크님 하늘에서 떨어지기 따옴 아 밑떨어 떨어졌다 가자 가자 긴장하고 가자 이겨압니다 이거 이기면 그만 가깁니다 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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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진짜 위치 트레인 조심 어 빠졌다 빠졌다 트레인 컷 오 나이스 지금 악입니다 아나 위치 보시면 말씀 좀 함께 거점을 선정하여 영광을 취하세라 나 개피 나 개피 안 보이 가벼운 보상이다 넌 무사할 거야 헉 아가 돼 있다 아가 2층 쎄 땡이 아가 2층 쎄 땡이 여기 거점에 이거 뭐야 이게 뭐냐 죽임 이름이 기억이 안나 맨날 치맨가 님 어디있음 다 몰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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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안녕 네 탄쿠님 어서오세요 엠테린 돌아와 내 수류탄을 받아 바자는 거야 바자 바다면 바다고 맞아는 맞아 살려줘 오우 페마 도심 다 막았어 저 기간이 저 기간이 흑양 히어로즈 히어로즈 네벌 다이 강해졌다 야 야퀴즈 썼어 빨리 들어가야지 1번, 2번, 2번, 2번.. 시작 4번, 2번, 3번, 1번 이게 단점이네 힘주 오복이 하고 힘주 오복이 운검물 막을게 없네 이게 단점인거 빼면서 빼면서, 뒤로 빼면서 살짝 뒤에 라인 돌아가요 여기가 죽었다 죽었다 뭉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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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살짝 빼요 모여 모여 잠시 1, 잠시 2 그 정도론 저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도끼님 이거 받아가요 궁운 궁운 차량이 좋다 궁운 넌 당해졌다 돌려줘 오오오오 근데 우리 팀 어디감? 다 죽음 엄태님 리퍼 할래요? 필요했다 아 나 쟤한테 해야겠어 루슈, 내가 루슈 할게 루슈 할게 아냐아냐 지금 해 빨리 딥하면 되는데 아냐 뒤에 겐지 겐지 짧은데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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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막 뚫기 시작한다 루슈를 바꾸니까 가자 가자 아깝다 아깝다 아직도 이 게임은 대 루슈 시대를 못 벗어놨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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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죽임 너 남아도 소리나 적힘 궁 많이 뺏다 한번만 미스 할 수 있겠다 마지막 한타용 비트 있어요 왼쪽에 루시 들어 쭉 빼! 쭉 빼! 쭉 빼! 아 근데 나 핫 졌다 우리 궁 안 뺐거든요 하나도 네벌다이 빼고 나 궁 90% 한 발만 같은데요 나이스 이걸 기다렸다 이 새끼야 나이스 맥크리 맥크리 부터 맥크리 부터 나이스 아니 그만 갈지 안 갈지 몰라 긴장이 긴장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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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누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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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들어갔다 그만 가나요 아빠 누나 아 뭐야 아 나 아니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 보면 인정하게 됨 세레머니 모습 사실 나도 바로 죽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과연 아직 김칫국 마시지마요 김칫국 아직 마시지마요 프리비엘 김칫국 아직 안됩니다 김칫국 안돼 김칫국 안돼 김칫국 안돼 진정해 김칫국 안돼요 김칫국 안돼요 진정해요 뭘 몇 달이야 오픈한지 한발밖에 안되는데 와! ㅎ하하하핳하하! 그가 여러분! 갔습니 그가 하하하하 딸타처리 딸타처리같다 딸타처리같아 아 마리앤님 별분석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리앤 문 닫고 들어가 문 닫고 들어가 문 닫고 들어갔다 문 닫고 들어갔다 문 닫고 ㅡ 흐으으으으으으으으起來 아아을 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4천 갔네요 4천 갔네요 4천갛써 아멘